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영두입니다. 긴급 공지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드러나서 1.5단계로 격상되었죠 오늘. 그래서 오전 10시에 예정되었던 의원총회를 당초에 103명 의원 전원이 모여서 하려고 했는데 1.5단계 격상조치에 따라서 화상회의로 바꿉니다. 그래서 원내 지도부와 주요 참석자들은 화상회의실에 모이고 다른 의원들은 전부 의원회관에서 외백수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언론 여러분께서도 지금 1.5단계 격상조치에 따라서 취재수칙을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코로나 1.5단계 방역조치에 따라서 당초 103명 전원이 모이는 의원총회에서 화상회의로 긴급전환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예정대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그리고 주요 당내 인사들의 발언은 공개 발언은 화상회의장에서 본청 2층에 있는 화상회의장에서 이루어지고요. 대부분의 의원 참석자들은 의원회관에서 외백수 화상회의로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진행 방식은 온라인이지만 언택트지만 똑같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듯이 화상회의장에서 발언, 화상회의를 통해서 발언하시고 의견을 밝히고 당의 현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밝혀야 될 겁니다. 공개 부분은 모두의 화상회의장에서 공개되는 부분만 공개가 되고 역시 이전에 의원총회처럼 비공개 분야에서는 의원들만 화상회의를 통해서 참석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1.5단계 격상조치에 따라서 10시에 예정되었던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화상회의로 전환합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원내수석 등 원내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화상회의장에서 모두 발언과 회의를 진행하고 다른 의원들은 의원회관에서 혹은 스마트폰으로 의청에 접속해서 의견을 밝히고 당내 현안을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취재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